아이구 선술대의 포즈플릭스 포즈플릭스 편집해서 김치 보너츠도 빨개 돼지고기 이건 김밥이야? 나는 줄 안 쏘는데 파이크 파이크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요? 괜찮다 비싼게 있고 뭔 차이냐고 하니까 이게 더 약간 스티미하고 더 찐거고 고기가 많이 들어간거 그러면 비싼거 먹어야지 10밖에 차이 안나는데 고기가 더 들어간다? 그정도 차이인거 같아 이거 하나랑 그게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? 밥은? 밥은 이 중에서 이거 하나 밥은 나는 안 시켜 난 근데 어떤 타입으로 가지? 난 다 좋아 얇은 것도 맛있는데 이건 이건 이걸 다 다 로셀쥬스? 로셀쥬스 로셀쥬스 로소다 로셀쥬스 로셀쥬스가 뭐야? 귀여워 가이드다 가이드 여기에서 나오는 저 파란 무늬까지 아주 완벽하는 유튜버다 해야 돼 당신들고 캡처하면 돼 장난감 센터 이게 모델입니다 어? 괜찮다 저는 이걸 먹어야 돼 저는 이걸 먹어야 돼 저는 이걸 먹어야 돼 왜 혼자 먹죠? 우리가 사진 찍는 동안 왜 혼자 먹는 거죠?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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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고맙습니다 이는 이제 먹어봐 이제 먹어봐 맛있나요? 맛있네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맛있네요 IGHT 송청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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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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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